아저씨, 나 상담할 게 있는데요. 아, 어떻게 해요? 시간 맞춰서 먹어.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무혐식이니까 그렇게 알고. 진짜. 그리고 너 체지방 늘었더라. 남을래 뭐 먹지, 너? 몰라요. 아저씨. 왜? 왜? 여자한테 사귀자는 말 해봤어요? 그럼 왜? 한재민이가 사귀자고 안 해? 누가 그렇대요. 야, 궁금하면 그냥 물어봐. 사귀는 건지.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요. 나 한 번 고백했다가... 거절당한 적 있단 말이에요. 누구한테? 아, 한재민이한테? 네. 그때랑은 다르지. 그때는 이유리였고 지금은 이건숙이잖아. 그게 뭐가 달라요? 다르지. 그런가? 아! 시간 맞춰서 먹으라 그랬잖아. 그리고 네가 지금 연애 고민할 때야? 랜드 훈련 마스터 다 했어? 씨... 하... 하...